1절서부터 자준방어 타령 1절서부터 5절까지 쭉 연결해서 불러 볼게요. 이거는 높은 음에서 시작되는 에라비어하고 낮은 음으로 시작되는 아하 이렇게 두 가지 후렴이 있어요. 얼씨구서부터 시작 얼씨구절씨기구자 신방아로 돌려라 에이요 에이요라 방아흥하로라 덩어리라 15일 뿜머리장군 김고백이 맥년이 떴다 에라비어 에이요 에이요라 방아흥하로라 2월이라 안식날 봉달 떼었다 에이요 에이요라 방아흥하로라 삼머리라 삼딧날 대비새끼 벙마 우리 바람개비가 떴다 에라비어 에이요 에이요라 방아흥하로라 4월이라 조파일 사오리라 조파일 반등하로 임고대 차가닥도 안으로 뒤가니 빙농 벗어내 두 발길로 에이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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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흥하로라 에이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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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아흥하로라 에이요라 에이요라 방아흥하로라 에이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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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요라